포도타임의 소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방면부터 포즐 해주세요. 자, 우리 자한군의 첫 순서라서 비장이 많이 될 텐데요. 맞잖아요. 열려온 표정과 리필으로 어떤 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포즐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과 왼쪽 이번 앨범의 주인공으로부터, 뭐 티저 영상부터 포토도까지 쟁쟁이 잘 시간 아, 팔을 많이 했다. 너무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 후에 만내신 이 기준으로 오셔도 하나씩의 깊은 눈빛에 맞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서 포즈 다양하게 우리 자신들이 보이고 3초 정도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제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점에는 비극이 압력을 했지만 좀 더욱 빠르게 스킨에 잘 배송을 하면서 멤버들과의 생일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 특히나 또 워낙 심장이 크기 때문에 어느새 심장을 멤버들의 선별 기장을 오이닝량 첫 개판 한번 주시고요. 그럼 그 다음에 똑같은 관계를 들어온 오늘 멋있는 사진들 많이 남겨주시기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전면 다양한 표정들 표정들 보여주시면 하나 하나 더 기억하시기 때문에 오늘 의상 좋아함 수시원 편하게 잘 좋아해주고 있습니다. 자, 훨씬 편차상 3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아, 역시 이러다 이렇게 talks 더욱 기다려 tut 그 감소 다날 또 뉴덩 조리 본무무무 3초까지 잘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전에 동전을 가지고 있는 다행히 센터 트라잉 점점 사진 많이 남겼습니다. 왼쪽 오른쪽도 이제는 제가 따로 봐달라고 말씀 안 드려서 알았을 거라 믿습니다. 오른쪽으로 많이 바라봐 주시고요. 3초 정도 진행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았습니다. 자, 우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왕 우리 아서스입니다. 네번 볼 때마다 우리 아서스는 워낙 얼굴이 닿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서 더욱더 떨어지는 느낌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서스는 워낙 얼굴이 닿기 때문에 더욱더 떨어지는 느낌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파트를 잘 마시옵니다. 자, 이 파트를 잘 마시옵니다. 자, 그리고 성견으로도 많은 표정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파트를 잘 마시옵니다. 자, 이 파트를 잘 마시옵니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파트를 잘 마시옵니다. 자, 이 파트를 잘 마시옵니다. 자, 이 파트를 잘 마시옵니다. 아, 네. 아주 먹는 흥미가 있네요. 오늘. 자, 그 파트를 잘 마시옵니다. 저희 동인들이 보고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유진입니다. 오늘 푸초리 헤어스타일을 파트 안으로 하겠고 오실볼을 내리셨는데요. 아주 난리자답고 한번 웃고 자, 이 파트 안으로 네, 소중한 포즈 자, 이렇게 다 주시겠습니다. 그 이제 밝은 매력 앞으로 무대할때는 너무나 멋있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슬프를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합초후에 우리의 승리한 나무라입니다. 하나 둘 셋 세례멘 화랑으로 선을 달달합니다. 자 미에왕 미에시입니다. 우리가 주인들이었던 이 오빛은 4세대 아이돌 특퇴어로 미국 아마도 5세까지 TV를 올 수 있습니다. 동대회의 출사자들에게 물러움을 안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공이었던 우선에 아주 좋은 조선을 약속했기 때문에 좋은 조선을 향해 조금 기억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멋있게 예쁜 사진으로 또 한 번 우리 옆에 급의 결과를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모습이 잘 끼얹고 있습니다. 과학으로도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합초로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저도 알파드의 소품을 다시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 중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알파드의 참 예쁜 남전과 보고 계시면 당연히 이제 비키지나 하는 보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노연하고 예쁘게 있는 표정과 그런 식으로 자기는 함께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킬덤의 오늘 다크타의 마지막 멤버 우리 아이반 씨이예요 아이반이 공유했던 일본 시즌 일본 월드 중설동 인털수도 스테이지 카트 7위에 오르면서 우리 킬덤이 많은 소원 전세기 대중세기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유기조한 앨범의 인정이었습니다 아이반의 다크타인트와 3초 후에 마무리 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우리 킬덤입니다 아이반의 인상에서부터 안한 지겹을 수 있어서 자 소전에도 강한 상순만을 여쭤메고 있는데요 아이반과 함께 한번 첫번째 하겠습니다 자 우선으로도 다하고요 자 이 앞에 두번째 코지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반의 왼쪽부터 타고 있습니다 두번째 코지 보고요 이제 오른쪽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포즈 2개만 하면 걱정하잖아요 이제 하나 더 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즈 아 이제 좀 귀엽게 가르침을 잠깐 내려놓고 어려운 점을 내주시기 잠시 귀엽게 박사의 상도 시작으로 해주십니다 여기가 가운데입니다 가운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도 박사의 상도 반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단체 포즈 타입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 수고하셨고요 단체 포즈 탄으로 인기를 바랍니다 스포츠 스포츠 모기 20 이럴 네 더